안녕하세요 만땅먹방의 첫째 만뚝이 둘째 다미 셋째의 땅보입니다 와아아아아아아 오늘은 만땅먹방의 둘째 다미를 초대해 보았는데요 오늘의 먹방은 시가 먹방입니다 자 시가 먹방이 무엇이냐면요 콘텐츠라고 생각해봤는데 한 사람당 1인분 30초 그리고 10초동안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토끼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30초 자 30초 자 30초가 나오면 30초만 30초 동안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3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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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1분 아 나 10초야 아 자 오늘 메뉴 소개해주세요 오늘은 바로 왕족발 대짜리야 열물국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만땅 다 먹겠습니다 시작 오 천천히 먹어도 돼 1분이라서 5 4 3 2 1 땡 준비 시작 7 남순이가 4 2 2 4 5 4 8 7 5 5 5 4 2 1 땡 아 멍마를 준비 멍을 준비 멍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읏ㅎㅎㅎㅎ! 보고 있어ㅋㅋㅋㅋㅜㅜ 오오오. 시이이ㅔ작! 5 3 3 2 1 땡! 끊으세요 X 7 끊으세요! 거의 방송 Chic 응? 왔어. 와 진짜 개맛있겠다. 진짜 여유있다. 여유있지. 싹. 싹? 싹. 십오. 싹. 와 여유롭네. 야 씨. 여기 몇 점을 먹는 거야? 나 지금 한 점 밖에 못 먹었구만. 5. 4. 3. 2. 1. 땡. 시. 아우. 18. 이거 뭐야. 6. 4. 끝났습니다. 시. 2. 2. 2. 2. 2. 3. 2. 2, 1은 땡! 아니 이거 열무국수가 진짜 맛있더라고 음, 이거 진짜 9, 8 5, 4 아, 뭐야? 3, 2, 2 땡! 와, 여유로웠다 와, 좋겠다 와, 여유로웠다 시작! 20 10 10 8 4 나 해 줘! 땡! 30 3 4 5 3 6 6 5 4 3 3 3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으으으음 후회 잠시 후회 응 오우 저는 일본이라서 열 모르면 저도 먹을 수 있네 흠 아 10초 해가지고 좌석에 막 못 먹어야지. 10초 해먹은디. 야 족발이 진짜 크다. 크다. 뒤로 그렇게. 했어요. 저깔 안들어요? 야 잠깐만 진짜.. 회복이 긴 크림저깔입니다. 자아! 1 땡! 아.. 빨리땀에 진짜.. 2 1 땡! 아.. 까리! 더 먹을 수 없었는데! 2 1 땡! 오늘 내 뼈밖에 없어! 2 2 1 2 2 2 2 배고파요? 응! 얼마큼이야? 네? 야채도 제가.. 저 안먹었는데 아무? 야채 있잖아요! 야채! 야채 맞네! 1 2 1 1 2 2 1 2 2 2 2 3 2 2 2 3 2 3 3 3 4 3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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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7 5 5 6 6 5 6 5 7 5 5 6 7 7 10 야 뼈다가 버리면 안 되죠. 그따가 우리도 먹어야지. 진짜 아니다. 땡. 진짜 아니다. 응 근데 맛있다. 자 그럼 오늘 나 만땅 다 먹었습니다. 이거 분위기 좋으면 자주 올게요 여러분들. 바운지 안녕. 안녕. 어 근데 나는 마땅 안 먹으면 디. 3 야 그거 빼는 거 아니야? 1땡. 만약에 콩물 들어갔어요. 이거 못 먹었기 때문에. 야. 아 뭐가 안 했는데 빨리 뒤로 가. 빨리 뒤로 가. 고대로 가.